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서 언론까지 완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3월 국회에서 언론통제를 겨냥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언론통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에 이어서 언론통제까지 강화되면 바야흐로 본격적인 독재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5. 민주당은 고의성이 있는 거짓 불법정보를 보도할 경우에는 손해에게 3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관련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비판적 언론보도를 위축시키고 결국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켜서 독재체제를 강화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며 검찰과 법원에 이어서 언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그리고 형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에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SNS를 주요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정석례 의원은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에게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외에 포털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인 침해를 입은 경우에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내보내면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보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정작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생산했던 가짜 뉴스들은 외면하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SNS나 팟캐스트 등에서 제도권 밖에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했던 내용을 퍼달랐던 것이 바로 이 자파 매체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는 효순 미선 사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던 효순 미선 사건, 그리고 광우병 파동을 키웠던 것이나 또 사대강 의혹, 다스 의혹 등을 부풀린 것도 바로 이들 매체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의 괴담을 만들어서 유포하면서 언론 지형을 완전히 오염시키면서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고 결국은 탄핵에 잃던 공을 세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괴담 사회, 업무 사회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들 매체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민요총을 통해서 방송, 특히 공룡방송을 장악하면서 이들 매체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대거 전리품인 마냥 공룡방송의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활동이 떠음해지는 사이에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우파 국민들이 왜곡 조작을 일삼는 방송을 보지 않고 대신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면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새 유튜브는 우파 국민들의 주류 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파 정권의 비리와 거짓, 왜곡, 위선 등이 낱낱이 폭로되자 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에 압력을 행사했고 우파 유튜브들에게 무차별 광고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의 압박을 가했지만 그래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아예 이런 징벌적 배상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하는 김에 다른 여타 신문방송 등도 함께 단속하자고 해서 규제 범위가 확 커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아무리 관제 매체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해봐도 예전처럼 먹히지 않자 드러내놓고 법으로 만들어서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겠다고 한 문건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이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이나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터로 전 장관이 구속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터가 없다고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월선 원적 경제성 조작과 월선 시장 선거 공작 등 권력 비리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탄압과 수사 방해를 하면서도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해서 발표한 것도 바로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권력과 방송이 유착해서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이런 공작, 공작을 편 것을 검은 유착이라고 몰아붙였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면서 이를 비판하는 양심의 소리를 가짜 뉴스로 몰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영찬은 국회에서 야당 대표의 연설이 포털인 다음에 메인 화면에 올라왔다고 하자 다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오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왜 야당 대표가 프론트 페이지, 주요 페이지에 야당 대표 연설이 나오냐고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다음 포털 관리하는 대표자를 국회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던 인물이 바로 윤영찬입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언론사를 이같이 통제했을지 짐작해 해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바로 이 친녀 인물들이 대거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는 예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유시민은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만들었지만 결국 1년 만에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녀 성향의 방송인인 김호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서를 주장하는 등 방송에서 수차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북한의 원전 건설 물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가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출원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권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뻔뻔해서 국민들이 혀를 찰 정도입니다. 장영수 고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만큼 배상하면 된다. 왜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바로 언론 억압의 얘도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파 성향의 민주노총사나이는 언론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언론 계획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바튼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고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당초 유튜브를 규제하겠다는데 그 규제에 벗어나서 방송까지 기돈 제도권 언론까지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유튜브 등을 잡초로 규정을 하고 자기들 기존에 있는 방송들을 알곡으로 비유하면서 알곡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아웃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북전단검지법만으로도 언론 탄압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김명수 파문에서 잘 보듯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침해되고 있고 법치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문재인의 칭송과 자파 정권의 연장에만 모든 역량과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려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대의 목소리 또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집권 연장을 통해서 일당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유축되면 그 사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